똑같아요 지금 백골드! 백골드 차이도 아니네요 이제 다시 볼까요 이 장면? 끊기는 장면 같은데 가다가 와드 위치에 딱 안보이게 설계했네요 이건 XD가 이게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와드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와드를 진에어가 여기다 먼저 받고 상대 와드로 상대 와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야를 계산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와드 시야 딱 밖에서 와드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네요 이거 이거는 뭐 나그 이거는 뭐 프레이 선수가 아니라 누가 와도 이거는 칭찬을 해야죠 스트레스를 진짜 프레이가 끊긴 것이 아니라 상대가 너무 잘했네요 네 지니어 스트레스가